와 제발 받아 왔다아오 뒤지기 싫으면 들어와 나 옛날에 태그 존나 잘했거든 개새끼야 아오 이 새끼 방금 이겼는데 내가 왜 지지 갑자기 존나 잘해졌네 이 새끼가 카드도 안 되는 자식이 어디서 어이씨 어메 빡쳤나 어 야야야 어이씨 내가 이거 철권 세븐 고득점 가고만다 와이씨 어이씨 따아오오오 썸머솔트 어 썸머솔트 킥 오야 연속자키인줄 알았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야 잡지마 빡쳤나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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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이 형 카드가 좋아 카드가 좋아 몰아놓고 존합해 그렇지 결승전 이길 수 있어 어이씨 이 형 무서워 이 형은 바보가 한방 한방이 쎄 나는 이거 단타인데 그치 아 아 오빠 거 들어갈뻔 했는데 타단 맞기가 안되네 이 형이 보니까 어 좋댔다 좋댔다 타단을 많이 까야돼 저거 왜 쓰는거지 어 휘살기 였네 와 제발 받아 와 디길뻔했다 철권의 꽃 카즈야랑 아이씨 선제공격 아이씨 아이씨 반격기 까지 써 하지만 아우 이번엔 막았네 아이씨 아이씨 그렇지 아아다아악 파이널까지 오는 아이씨 기습하단 아이씨 정도lerin SS hustle 야 그래도 비슷하다. 인 계속 2대2 아.. 니 형 빡찬나 본데? 갑자기 졸라에 자랐는데 야이씕 neighbourhood 아이씨 야야 아 아 위험하다 역전하다 어 야 어 어휴 딜 뻔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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